트와이스, 미나, 블랙핑크, 리사, 아이들, 민니와 친해지게 된 계기는? 트와이스, 미나, 블랙핑크, 리사, 아이들, 민니와 친해지게 된 계기는? 트와이스, 미나는 저희 멤버인데요. 이게 다들 의외의 침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리사랑 먼저 친해졌었는데 거의 데뷔 초 때쯤? 나이도 동갑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. 리사랑은 여전히 연락하고 시간되면 이렇게 보는데 리사가 또 민니랑 친하니까 더욱 Bunn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